안녕하세요, 미스토리 수사국입니다. 허저우는 중국 광시성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2011년 한 통의 신고전화는 허저우 멸문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와 함께 2011년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2011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광시성 허저우시 경찰은 신고전화를 받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건은 바부구 아이민로에 위치한 7층짜리 민가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저증 시온과 랑샤오윤의 4인 가족은 전부 침실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7층짜리 집은 그들이 스스로 지은 건데 1층과 2층은 상영으로 임대했고 4층은 그들이 살고 있었으며 5층은 어머니와 가사도우미가 살고 있었고 나머지 2층은 비어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가사도우미는 아래층에 아무런 소리가 없어 그들의 온 가족이 외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저증 시온의 조카가 결혼한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했는데도 저증 시온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저증 시온의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낌이 들어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온 가족이 참변을 당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3개의 침실에는 모두 피해자가 있었는데 새벽에 부부와 아이들은 잠자는 사이에 숨지게 된 거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머리가 둔기로 맞아 숨지게 된 거고 숨진 이후 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행동으로 봐 그는 피해자 가족에 대해 아주 큰 원한을 품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범인은 무슨 원한으로 그들을 해치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조사에 피해자의 집은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에 거액의 현금과 기준품이 분실되지 않은 거로 봐 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절도나 강도 등으로 벌어진 형사사건이 아니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아닌 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떠나지 않고 현장을 청소하며 지문과 발바닥 자국을 지웠습니다. 이것 또한 범인이 증오로 사람을 해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광시성 허저우는 아주 평화로운 도시였는데 갑자기 비극이 발생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저 중의 이웃들은 심지어 외출조차 가미하지 못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형사사건이 일어나 이사를 선택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범인이 또다시 그들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해칠까 봐 잠도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건은 허저우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상금 5만 위엔 하나로 약 915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가 곧 한도를 20만 위엔 하나로 약 366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저우츠시용과 링샤오윤 부부는 현지에서 부유하기로 유명하여 그 사건은 바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사건은 허저우시에서 거의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또 저우츠시용은 허저우시 팔버그의 세무국 국장이었고 그의 아내 링샤오윤은 수년 동안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권력이 있고 아내는 돈이 있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저우츠시용이 평상시 일반인을 너무 괴롭혀 보복당한 거다. 이번 사건은 두 악당 집안 사이에서 싸움으로 발생한 거다. 돈을 훔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숨진 거로 봐 누군가가 사람을 고용해 그들을 해친 거다 등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의 수사도 저우츠시용의 권력과 그의 재산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집중하여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우츠시용이 근무하는 지방세무국입니다. 사실 저우츠시용은 그냥 8명의 직원을 리더하는 부서급 간부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타인과 원한도 없었습니다. 이에 그가 권력을 남용하여 보복당하게 됐다는 혐의는 배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건물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로 임대되었으며 3층 이상으로는 독립된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대문가 층마다 도난 방지용 문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아주 안전한 편입니다. 사건 당일 밤 그런 잔혹한 폭행이 일어났는데 5층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고 또 현장에는 기어오르거나 문을 억지로 딴 흔적이 없으며 문과 창문도 온전하였습니다. 분명 낯선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쉽게 그들의 집을 진입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 가족이 잠든 사이에 열쇠로 문을 열어 직접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해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저주시용의 집 열쇠를 갖고 있을 만큼 친숙하고 또 모든 사람을 숨지게 해야만 본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저주시용의 가족은 총 5개의 집 열쇠가 있었습니다. 부부들이 각 하나씩 아들 하나 엄마와 도움이 각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열쇠는 분실된 적도 없어 분명 누군가가 남몰래 키를 복사한 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주시용에게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샤오윤의 친척관계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링샤오윤의 여동생이 경찰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는데 그녀는 이번 사건이 아마도 감정 문제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링샤오윤은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저주시용을 만나게 되어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그녀는 이혼 후 저주시용과 재혼하게 되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주시용은 전 애인과 바람을 피웠는데 결국 들키게 되어 애인의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찾아 저주시용의 집 창문을 깨트려 보복했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링샤오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저주시용의 남편을 소환해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상대방의 집 열쇠가 없었고 또 범행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기까지의 조사에서 범인의 범행 동기가 업무상의 갈등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링샤오윤의 장부를 통해 그녀가 매우 섬세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모든 소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 거래의 관계도 장부에 매우 명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장부로 봐서 링샤오윤과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경제적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주 부유했는데 몇 위안의 지출도 기록하는 걸로 봐 그녀가 돈에 대해 집착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8일 만에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서가 사건의 조사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걸레로 현장을 닦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건 현장에서 바닥을 닦은 곳의 옆에서 절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235치수의 여성용 슬리퍼의 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발자국이 키가 165cm가 안되는 여성의 발자국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때 열쇠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도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링샤윤의 어머니는 한때 그녀의 집에서 딸과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열쇠를 준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떠나며 그는 그 키를 막내딸 링샤오주안에게 주었습니다. 링샤오주안은 키 161cm에 235크기의 신발을 신었는데 링샤윤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 크기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생이 어떻게 본인의 친언니를 해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사건의 잔인함은 한 여성이 저지르기에는 무리였으며 친척들은 두 자매의 관계가 아주 좋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링샤오주안과 4차례 연락했었는데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녀는 또한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성격이 매우 솔직하고 뭐를 숨겨 얘기하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 링샤오주안에 대해 조사할수록 그녀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링샤오주안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하여 그녀가 사건 발생 이후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한 번으로 여러 번 전화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의 소유자는 류성민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류성민은 링샤오주안 친구의 조카 수지혜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지혜와 류성민은 갑자기 허절을 떠나 수천마일 떨어진 광등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 단서로 그들의 혐의가 점점 명확해져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2011년 5월 19일 경찰은 수지혜와 류성민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총 3명이 있었는데 수지혜의 남자친구 류성민과 그녀의 오빠 수커장 그리고 사건의 주모 링샤오주안이었습니다. 이에 수지혜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냥 남자친구와 광등에 일하러 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광시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18일 만에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링샤오주안, 저주시용안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무슨 원한으로 언니의 온 가족을 해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수커장과 류성민은 또 어떤 역할을 한 거였을까요? 링샤오윤과 링샤오주안의 고향은 허저우시의 한 시골이었는데 두 사람은 이남 5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큰언니는 몸이 안 좋아 계속 시골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둘째 링샤오유는 사업에 능력이 있었는데 허저우시에서 철건과 시멘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링샤오주안은 남경과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2000년 언니 링샤오유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녀는 링샤오주안 부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의 경영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또 함께 돈 벌자며 링샤오주안에게 13만 위안 하나로 약 2379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습니다. 링샤오주안의 남편은 건설 현장 관리를 담당하며 또 여러 직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언니는 친척관계에 상사와 직원의 관계도 있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전부 실패한 혼인생활이 있었었고 그 당시의 남편은 전부 재혼한 겁니다. 링샤오유는 공무원 저우츠시용과 결혼하였습니다. 저우츠시용의 가정환경이 아주 좋아 그녀의 생활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사업이 확장되어 새 건물을 짓고 새 차를 구입하며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우츠시용은 처가의 가족을 아주 차갑게 대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그가 시골 출신의 친척을 무시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링샤오유는의 어머니가 딸을 찾아갔을 때도 사돈 집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건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샤오윤도 돈이 많아지자 본인의 가난한 친척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링샤오지아는 언니가 돈을 벌게 된 후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고 심지어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게 된다며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무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쁜 어머니와 큰언니의 병문안을 갔을 때 나 돈 안 갖고 왔어. 링샤오지안, 네가 먼 자네. 라고 하고 다시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링샤오지안은 언니가 항상 돈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하나로 약 1800원 정도 되는 돈 때문에 가족과 오래도록 다투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링샤오윤은 친정집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여동생이 나서게 되었는데 자매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링샤오윤의 성질을 알고 있어 함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냥 친척 간의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녀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서 여동생 링샤오지안이 언니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여 그녀는 언니가 약속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최저급여를 받다 결국 언니의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남편의 월급도 오랫동안 체납되었습니다. 월급 지급할 때마다 링샤오윤은 그들을 피해 다니며 여동생이 달라고 독촉할 때마다 너는 하루 종일 월급 타령하더라? 나도 돈 없다고! 라고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링샤오지안은 언니가 돈을 갖게 되면 그 돈은 다시 나오기가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링샤오지안의 돈도 마찬가지였는데 언니는 본인을 항상 쉽게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져 검소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분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링샤오지안은 아이에게 분유를 주문하기 위해 언니 링샤오윤에게 남편의 밀린 월급을 요구하다 결국 두 자매는 또 발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우리 아이들도 우유를 못 먹이는데 너희들을 왜 먹여?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거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링샤오지안은 언니의 굴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분노는 그날 밤에 폭발하게 되어 그녀는 모든 걸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들의 큰언니가 아팠을 때 링샤오윤은 5천 위안 하나로 약 92만 원을 주고 더 이상 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언니는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7세의 조카 소가장도 둘째 이모 링샤오윤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어 그는 작은 이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카 딸의 남자친구인 유성명은 고작 21세였는데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링샤오지안은 연초부터 범행을 계획했었는데 그녀는 결국 5월 1일 세계도동절에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른과 아이들은 휴가로 전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특히 5월 1일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라고 하였는데요. 그녀는 둘째 언니 가족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열쇠로 언니 집으로 들어가 소가장과 유성명에게 방치와 도구를 사용하여 언니의 온 가족을 해치게 지시하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세 사람은 바로 도망가지 않고 5층으로 올라가 저우쥬시용의 어머니와 가사도우미도 해치려고 했지만 나중에 링샤오지안이 5층의 문을 열 수 없어 그들은 떠나게 되었으며 노인과 가사도우미는 참변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온 가족들의 온 가족들의 온 가족들은 법정에서 검찰은 그들이 여러 사람을 숨지게 한 건 링샤오 지안이 주도하여 계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언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 주씨 가문의 수천만 자산의 상속인 주량을 줄여 나중에 상속을 통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언니의 의사는 어머니가 상속받을 건데 그럼 링샤오 지안도 이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링샤오 지안은 법정에서 검사의 추측을 부인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9일 허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링샤오 지안, 류성민, 수커장에게 오이상의 혐의로 유죄를 판결하여 이들에게 극혐과 종신정치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세 사람은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링샤오 지안은 자신이 사건을 계획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며 그냥 욱하게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2심 법원에 법의학 정신과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세 명의 범인은 극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링시 가문의 노모는 딸 셋을 잇따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중견의 세상을 떠났고 한 아이는 참변을 당해 숨지게 되었으며 한 딸은 극혐을 집행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렵게 키웠지만 자식들을 먼저 보낸다니 아마 세상에서 이만큼 큰 비극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링샤오지아는 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많았지만 결국 그녀는 이익의 눈이 멀어 복수하기로 하여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죄수는 자신의 삶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도 망쳤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의 전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